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사 나눈 뒤에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인데 종목명 보시고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호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은의 전문가님과 함께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들어볼 예정인데, 어떠한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 프론테크를 시작으로 LG전자, 인선 ENT, 신일전자, 테크윙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길건호FC는 오이 솔루션, 네이버, 제일기획, 강원랜드, 하나솔루션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가장 먼저 김태성 이사님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상하 프론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세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견고하다라고 표현이 잘 맞는 업황, 업종, 섹터를 좀 고려를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혹은 북미, 유럽 모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정확정 리스크든 수요의 감소든 공급의 증가든 공급의 감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WTI 유가가 이미 배럴당 120불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유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자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유럽 이러한 지정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WTI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체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도가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 에너지의 순환매를 노려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지금 또 하나의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일주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 태양광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력이 또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원전이 있는데 원전은 사실 신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 대비해서는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죠. 바로 수소. 수소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을 받은 지금이 가장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소에너지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다면 상하 프론테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 주들 조정실 매수의 기회를 삼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상하 프론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길건원 FC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OE 솔루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 들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시기상으로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도 5G 완성시키고 6G 개발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겠다라고 과제로 선정을 아예 해버렸기도 했고 사실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미뤄졌던 5G에 대한 투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4이동통신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DC 네트워크 수주 소식 들렸었잖아요.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도 라쿠텐이 투자를 지속을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 외의 사업자들도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예를 들면 DC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기지국 3만 개 이상을 내년 중반까지 다 구축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벌금 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할 거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G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크게 큰 사업자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인데 여기에 골고루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OE 솔루션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다만 1분기 때 실적 발표는 했습니다만 영업 손실 25억 났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투자가 확대가 되면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의 가시화가 되기 전에 매수의 타점으로 삼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태성 의사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실망스러운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LG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도 오르고 네이버도 오르는데 LG전자는 왜? 오늘도 보압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홈 가전의 강자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홈 가전에 대해서 굉장히 판매고가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홈 가전에 들어가는 원자재. 원자재가 안 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물건 세탁기를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율이 만 원 남겼다면 지금은 뭐 천 원, 이천 원밖에 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월등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판매 대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업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조정의 기간 그리고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LG전자 우리가 이 홈 가전 잘 팔린다 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주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당연히 전장 사업에서의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대신에 아직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시그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LG전자 충분히 2분기, 3분기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 그리고 전장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업부를 정리하고 나서 19만 원까지 상승했던 LG전자인데 지금 40%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건FC님의 다음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 있을까요? 우선은 네이버가 먼저 움직였죠. 카카오보다는 움직이고는 않는데 바로 이제 폭이 또 감소가 됐어요.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또 가다가 또 바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크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부담.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규제 리스크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온라인 규제 리스크는 조금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제 법안들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딱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라온 게 이미 1년 넘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지금 현재 관계 부처를 누가 정할지도 모르고 주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1년 넘게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은 이 온풀법을 굉장히 강하게 재정을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조금 지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네이버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품, 광고 상품을 조금 고도화시켰어요. 그래서 광고 가격 자체를 굉장히 올리면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데 프리미엄 동영상 광고를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늘리고 있는데 단가가 30% 정도는 높아요. 그런데 효과는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이커머스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둔화하는 사실상 될 거다라고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표 사업자들에 대한 독과점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존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수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어서 김태성 기사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인선이 엔티. 인선이 엔티. 아마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꼭 좀 포트에 넣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강조 아닌 강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결국엔 이 폐기물 관련한 산업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은 폐 배터리. 폐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이제 앞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를 만드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주요한 광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에 쓰려면 배터리 효율이 9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터리로서의 기능은 하되 배터리 효율 기준으로는 차에 탑재 안 되는 배터리가 배터리를 그러면 폐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정말 이제 자원적인 손해가 엄청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폐 배터리, 폐 배터리로 하면 많은 분들이 어감상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 라고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공장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충분히 다시 리사이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 배터리가 많아집니다. 그럼 그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산업 또한 충분히 커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선 전기차 산업이 먼저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폐 배터리 산업이 뒤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현재 위치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시아 증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호절로 좀 수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승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0.9% 오름세가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양 시장 모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2% 오름세 2,664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조금 더 탄력 좋습니다. 0.25%가량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0.2%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89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개인이 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직도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역시나 3%대 강세에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해봐야겠죠. 길건우FC님의 세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광고 대행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좋고 예를 들면 현대차 관련된 쪽도 좋긴 한데 제일기획이 조금 더 나은 쪽이 사실은 리오프닝할 때 사실은 광고비는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눌렸던 수요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최근 들어서 NFT 발행을 광고주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NFT 발행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포인트, 마일리지가 사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NFT로 발행을 하면 충성 고액도 확보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이제 그거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NFT로 발행하는 대기업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GM, 쉐보레 NFT도 발행을 했고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랑 NFT 조직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현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M&A를 플러스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M&A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0억 조금 안 됐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40% 정도가 오르면서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미, 인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 시장 쪽이 조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거의 한 3천억대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대비하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을 수 있겠네요. 네. 제일기획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름 계절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신일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도 사무실에 오면 굉장히 덥다고 느끼고 또 점심에 아마 식사들 하시고 주변 돌아다니시다 보면 제법 날씨가 많이 더워졌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켓을 마일을 잘 안 입고 다닐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일전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신일전자이겠지만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위니아도 있을 수 있고 파세코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목분들은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여름에 창문형 에어컨이 약 2, 3년 전부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만약 날씨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폭염이 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수요가 일어나면서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많은 계절주 안에서 왜 신일전자를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여름 계절주라고 한다면 비수기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신일전자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물건을 잘 팔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해외 매출에도 비중이 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또 고려를 해봤을 때 여름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신일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일전자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자켓을 안 입으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왔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건원 FC님의 네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리오프닝 관련죠. 네, 우선 너무 덥네요. 왜 자켓을 입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주변에서 다 안 좋잖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사실은 강원랜드 같은 데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아, 정말요? 네, 점점점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황일 때 장사가 되려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황이어서만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 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사이드 베팅이라고 아세요? 사이드 베팅? 그게 뭐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강원랜드를 가보시면 옆에서 그냥 내가 칩을 들고 옆에서 같이 베팅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투자자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그 사이드 베팅을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드 베팅도 조금 재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이드 베팅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당 매출이 저희가 회전율이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매출의 배수가 증가를 하려면 이 사이드 베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사이드 베팅이 늘어나면서 3분기 내에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으로 매출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은 점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리오프닝 주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 흔들을 보시다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의 상단을 뚫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되고 올라가다가 조정되고가 반복이 되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걸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하반기가 넘어가면 분기당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아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저 사업농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손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배당 이런 거 향후 1, 2년 동안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회복한다고 하면 배당도 유일하게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강원랜드 지금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보압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각각 4가지 종목씩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대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에 진짜 보기 싫지만 그래도 봐야 되는 반도체 쪽은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이 빠질 거예요. 믿었던 삼성전자 믿었던 SK하이닉스 마저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IT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와줘야 하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좋은 수요가 뒷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만 잘 고른다면 혹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만 잘 선별을 해본다면 저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치에서는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반도체 IT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왜 생기냐면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들을 내왔기 때문에 역대 최고 매출을 내면 그 다음 분기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나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600% 이상 좋은 성과를 냈는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 메모리 반도체로 어느 기업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빠르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결국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쪽도 이제는 매출을 내기에는 한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외형 성장에 기대되는 그러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비 메모리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외형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메모리에서 비 메모리로 넘어가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핸들러에서 이제 테스터 장비 쪽까지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3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우리 소부장이라고 하는 중소형주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테크윈 가지고 오셨고요. 길건혜부 씨님의 마지막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또 조정당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쪽, 그러니까 태양강 쪽이 항상 적자다 보니까 더 이상 슈팅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쪽이 적자가 났던 이유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적자 폭이 그래도 오래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강 쪽에 흑자 전환이 조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올 2분기 때부터는 적자 폭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3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하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LNG 쪽도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강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리 증서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서 증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마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가격 자체가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체 영업이익을 올리려면 그래도 판가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판가를 늘릴 때 항상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다른 화석연료랑 유효 관련된, 유가 관련된 것들을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화석연료랑 유가가 사실은 항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면 저희가 태양광을 판매할 때 셀이랑 모듈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여기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판가 인상도 가능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흑자전환이 조금 빨라져서 주가 흐름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준 한화 솔루션까지 해서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테크윙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 원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혹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후 사정을 좀 놓고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포인트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이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2만 2천 원 혹은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2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선을 굉장히 짧게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또 지하인 줄 알았는데 지하 밑에 또 지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만 7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믿어보자 이런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길건우FC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OE 솔루션을 골라보는 이유가 주가 자체가 거의 최저점이 2만 6천 원대거든요. 그런데 현재 2만 8천 원이에요. 굉장히 저점 부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통신에 대한 거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많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노키아, 에릭슨, 화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중을 늘리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장비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골고루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OE 솔루션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분명히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선은 최저점이 2만 6천 원대여서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한 2만 6천 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